윤마힐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5년도 여러분들 해방이 되고 그때 아마 통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한국인들 가운데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칩니다. 성인들을.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교육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야학이라든지 사립학교들을 열어가지고 한국인들은 아마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도 소위 학벌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대교육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현대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의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다운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과학적 사고 능력 이게 다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구분하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의 목표라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과학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이런 약품들이 개발돼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대 이전에는 대개 굿을 했지 않습니까 침을 놓고 굿을 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를 잡고 굿을 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를 잡거나 굿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자랐죠 한국인들이 여러분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이전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하게 뭘 많이 했습니까 굿을 많이 했죠 굿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온 전신에 귀신들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과 캐나다나 영국의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교를 여러분들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죠 주술적 사고 과학적 사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대인이고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대인과 현대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걸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이런 게 다 뭐죠 과학적 사고 훈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적 사고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현상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a처럼 나왔는데 a를 어떤 요인들이 a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과학이지 않습니까 인과 관계 영어로 아웃풋을 보고 인풋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인풋이 뭔데 아웃풋이 뭔 거 원인이 뭔데 결과가 뭐고 여러분 그게 그냥 과학적 사고의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죠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구분하는 것이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근현대 한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인풋 대비 아웃풋 원인 대비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여러분들 의료 사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사태를 과학적 여름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번 의료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바이탈학과 필수 의료학과 비임기학과에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그게 현상인 겁니다 지방 의료 분야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그게 현상인 결과입니다 아웃풋 그걸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원인을 뭐로 봅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봅니까 의료 수가가 낮았다는 거죠 의료 수가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의료 소송이 심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인력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를 비롯한 의료계의 인사들은 의료 수가를 여러분이 현실화시키고 의료 소송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가 여러분들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뭘 한 겁니까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지방의료와 필수 의료에 부족한 인력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본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추진한 정책은 후기 조선시대의 주술적 사고 이런 기반이죠 왜 주술적 사고 하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원인 대비 결과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께서 사법고시를 오르고 특수동 검사를 30년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를 분리하려면 사건을 수사할 때도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어떤 요인에서 여러분들 나왔냐 그 훈련을 30년 정도 받았을 건데 무리하게 억지로 의료수과 문제하고 의료소송 문제는 다 그냥 숨겨버리고 의사수 부족 문제를 가지고 원인 결과를 짜맞춘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처럼 비전문가도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운 것은 뭐냐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의료 제도를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전국을 여러분들 바꾸기 위해서 한탕 하기 위해서 한 건 여러분들의 재미보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학대라는 특히 지방의 의과대학 정원학대라는 카드를 사용한 거지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나는 윤 대통령처럼 특수동 검사로서 이런 피의자를 다뤄보지 않았지만 한 20대 학위를 맞추 여러분들 평생을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쓰고 말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의료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재화와 똑같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그 의료 서비스를 분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더 위험한 것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특별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증가시게 되면 의료보험 지출액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정맹이 되고 논리로 정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의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깡 모르겠다 2022년 6년도부터는 좀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다 발표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억지지 않습니까 그걸 억지입니다 억지 그걸 막갚아 형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내몰고 있고 전공이다라고 일하면 의대생이다라고 완전 적대세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폄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 후기 조선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하고 최소한 우리가 근대교육과 현대교육을 봤으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해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윤도 대통령께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를 자백해야 될 때인 거죠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다 밝혀졌는데 사기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이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의료계의 이름이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현상을 분석한 그대로 보게 되면 뭡니까 사기 행위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완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잘못했다 치자 내가 대통령이잖아 내가 완장찬 거 공박사 몰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 좀 이상하게 흘러가길 했는데 이왕 2025년 발표했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다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니 잘못된 게 밝혀졌는데 다음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꼰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동갑이지 않습니까 제가 5월생이고 대통령께서는 12월생이고 최태원 회장이 12월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말 안 먹는데 이런 큰 주역들이 1960년생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까지 제가 다뤘던 선거 아무도 이 뭡니까 과학으로 다 밝혔는데 다 깔아뭉개고 그냥 외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 세대도 다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기성세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젊은 사람들한테 눈 크게 뜨고 뭡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런 참담하고 미안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거짓말 한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 우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뭔지를 추적해가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잖아요 그걸 다 이러면 입을 다물고 지금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정원 제조는 좀 빨리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죠 다들 밥 먹고 국가가 아니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미 선거 문제 다룰 때 그냥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야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옳은 것에 대한 것을 중시하지 않고 그냥 이 우기면 모든 것이 사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걱정하죠 그러나 뿌리가 워낙 짙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곧 이어서 한 달 만에 의료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런 의료 사태는 하도 이런 선거 문제 내가 띄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 수도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나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다 입을 다무니까 야 이거 이래도 내가 입을 그냥 내 마저 입을 다물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주제를 다루어온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다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 이번 의료 사태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 7대 요구 가운데서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여러분 만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더라도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1,500명 정원 문제는 2025학년도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들 협의 대상으로 놓을 오피 가지고 위원회 같은 걸 구상해서 추계치를 새로 여러분들 구해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재임 2년 동안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그 양반의 성품, 태도, 인성 이런 것이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한 표현이 완악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완고하고 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뭉개는 것은 그냥 완고하다가 아니고 악하다가 아니고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여러분들 불이 번지게 될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셔가지고 임기를 잘 채우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걱정합니다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대학과 관련된 것이고 수만 명 여러분들 젊은 의료인과 관련된 문제고 그 여러분들 의료산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제약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의약품 공급업체 관호사업계가 전부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 대통령께서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거 감내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정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탈원전 정책처럼 이해관계자가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전부가 국민들이 다 관련된 사안인 겁니다 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서 극복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면을 세우셔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과하셔서 출구 전략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동안 대통령이 해오신 그런 선택지들을 미뤄보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